노래가 하나 있지 딱 내가 좋아할 것 같았지 몰랐다 그거 들지 이 가사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 막 차에서 혼자 쓰고 막 그랬거든 나는 너 앨범 들으면서 뭐가 맨 처음에 생각났냐면 너 배 갔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방에서 얘기했었잖아 정국이 방에서 너랑 호석이 형이랑 나랑 너랑 너랑 계속 얘기했었잖아 그 뒤에도 윤기 형이랑 둘이 얘기하고 남준 형이랑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 앨범 만들어야지